당신 나 알지? 여기 있을까? 그날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자넨 내가 찾던 답이고 당신 뭐야? 그래서 온 거야 오늘 자네의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 왜 다시 만났는데? 25년이 걸렸어 자네를 보기까지 그게 우리의 운명이니까 아주 가지는 않노라 시몬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그럼 난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 사랑하던 그 사람이야 해악에서는 지금 저 태율 운명을 쫓고 계시지 않습니까? 가고 있어 자네에게 운명의 안녕 우연은 없다는 걸 운명 운명이 우릴 선택하기도 한다는 걸 운명의 난 당신을 모른자 살게 돼 나 어디서 기다리면 되는데 빨리 올 거지? 기다려줄 건가? 빨리 올게 나 당신 안 보낼 건데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아, 아주 적들 사랑해 가라고 해줘 떠나라고 돌아오겠다고 말해 돌아오겠다고 말해 그 문이 닫히더라도 온 우주의 문을 닫혀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해 온 우주의 문을 열게 그래서 자네를 보러 갈게